237을 사랑하는 랩런트 사례미와 237을 사랑하는 TCK 4T입니다. 237 다민족부에 예배와 사약을 소통드리겠습니다. 237 다민족부는 하나 RUTC 5층에서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37 다민족부의 현장 캠프와 사약 함께 보실까요? 248 다민족부의 현장 캠프ürd上 2, 3, 7, 5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동력자, 사역자 여러분 지금 다민족부를 위해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후대가 영원히 성교하며 2, 3, 7 나라의 세가지 뜰과 금, 토, 일 시대를 회복하고 망대 시대를 여는 RUTC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237개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30나라 성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237 다민족 영원, 237 TCK 영원, 237 치유 영원의 응답 속에서 TCK 하우스를 통해 절대 망대인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전도 편집을 통해 한 나라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당 입구에 나라별 기도 제목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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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